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변함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는 거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여섯 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거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눈 바짝 부고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